K-POP 걸그룹 블랙핑크가 북미의 세계적인 음악 축제 코첼라에 간판 출연진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코첼라 측은 10일 블랙핑크가 올해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참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코첼라는 매년 20만, 30만 관객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입니다. 대중적 인기를 넘어 음악성을 갖춘 아티스트를 선별해 초청하기 때문에 수많은 뮤지션이 열망하는 꿈의 무대로도 통합니다. 음악뿐 아니라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가수가 이 축제의 간판 출연진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축제는 인디오의 엠파이어 폴로 클럽에서 4월 14일과 21일, 15일과 22일, 16일과 23일로 나눠져 열리는데 블랙핑크는 15일과 22일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코첼라에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간판 출연진 역할은 해당 음악 축제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팝스타에게 주어지는 예우입니다. 지난해 이 축제에는 해리스타일스와 빌리아일리시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선바했습니다. 올해의 블랙핑크는 라틴팝 래퍼 배드버니와 힙합스타 프랭크 오션과 나란히 서게 됩니다. 이번 블랙핑크의 헤드라이너 출연은 케이팝의 글로벌 인기를 미국 현지 음악 관계자들도 인식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 블랙핑크 외에도 한국 혹은 한국계 출신의 가수들이 코첼라 무대에 섭니다. 래퍼 DPR 라이브, R&B 싱어송라이터 DPR 이한이 16일과 23일, DJ 예지가 15일과 22일 서브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 이스토마토 권익위원